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타블렛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명은 파블로 A640V2구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그린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? 그 파블로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니구요 스펠링에서 R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느낌이 비슷하죠 이 타블렛은 원래는 그림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림 그리는 용도보다는 이 타블렛을 강의용으로 쓸만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는 코딩 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코딩 강의할 때 아무래도 타블렛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죠? 온라인 수업할 때 그 목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협찬 없이 제 사비로 구입을 했구요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22,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인 남성의 한 손 정도 되구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P80X 태블릿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박스 크기를 가지고 있구요 뒷부분을 보면 이 제품의 7가지 특징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필압이 8192,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선팬, 그리고 대각선 6인치,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이나 태블릿도 지원을 하구요 연결할 때 C타입, 그리고 4개의 물리 버튼, 그리고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타블렛들도 다 이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의 차별화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구요 그럼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배송 중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 타블렛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잘 되어 있구요 지금 보호필름이 기본적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떼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물리 버튼 4개가 있고 바로 이 부분은 펜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구요 뒷면에 있는 이 부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타블렛의 왼쪽에는 이렇게 C타입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재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뭐 모트라인이나 노보스 같은 채널을 자주 보는데 그때 진행자들이 자동차의 내장재로 싼 마이 플라스틱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딱 그 느낌이야 싼 마이 플라스틱이 사용되었는데 사실 뭐 자동차야 2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비싼 차인데 그렇게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욕먹을 만하지만 이 제품은 22,800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싼 재료 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큐대성이 좋다라는 거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당연히 C타입이구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죠 일자형보다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꺾여지다 보면은 이 부분이 단선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역자형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해놨구요 이게 바로 펜입니다 이런 녹색으로 지금 파블로 이렇게 써있는데 좀 색깔이 촌스럽죠 이 색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산뜻한 색깔로 일반적인 볼펜이랑 비교를 해보면 길이도 뭐 거의 비슷하구요 두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일반 볼펜도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좀 얘도 좀 이 부분에 이런 고무 재질을 써서 그립감을 높여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렇게 끼웠을 때 아 네 빠지지는 않네요 빠지지 않고 잘 고정은 되네요 그리고 이 펜은 무충전 펜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구요 제품 보증서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에는 무려 8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어로 된 파트도 들어있구요 이 외에도 여분의 펜촉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들어있구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펜촉을 제거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C타입 젠더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젠더 하나 이게 들어있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젠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태블릿을 태블릿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에서 이 C타입 부분을 태블릿에 연결을 해주구요 이 반대편 부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은 C타입이기 때문에 C타입 젠더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타블러라고 이렇게 적혀있구요 그래서 젠더 부분을 태블릿에 연결을 해주고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펜을 움직이니까 지금 앱에서도 펜 끝이 움직이고 있죠? 태진쌤 구독&좋아요 이런식으로 태블릿에도 활용할 수가 있구요 글씨 잘 써지고요 뭐 강의용이니까 제가 그림 그릴 것은 아니구요 강의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강의용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줄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드라이버스 여기로 가서 A640 V2 드라이버니까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구요 파일 크기는 약 51MB 정도 되네요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도 지원이 되네요 현재 설정하는 모습이구요 모델 맞고 여기 있는 위 방향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아래 방향키는 펜 지우개로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구요 지금 압력 오... 세게 누르니까 올라가구요 네 가장 세게 누르니까 8191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요렇게 음... 신기하네요 모니터 설정에서는 왼쪽 손을 사용할 건지 오른쪽 손을 사용할 건지도 정할 수가 있구요 단축기에서는 이 4개의 물리 버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C에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띄워놨구요 강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하나의 이름을 붙여 준 거죠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적응이 안 된 건지 원래 이런 건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구요 어... 필압 느껴 볼게요 좀... 제가... 좀 진하게 꾹꾹 누르고 있구요 살살 그리면 요렇게 되구요 꾹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색깔 한번 바꿔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은 네임 뭐 마우스로 이렇게 필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한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살짝살짝 좀 끊긴다 라는 느낌은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넘어갈 때 끊기면 안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끊겨요 끊김 현상 있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도 그리면 좋은데 제 그림 실력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지금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를 실행한 상태이구요 이 타블릿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총정리 타블릿을 이용해서 먼저 장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타블릿의 장점 첫 번째 휴대성 6인치 짜리니까요 두 번째 가볍다 휴대성이 좋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에도 그냥 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구요 세 번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번에는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첫 번째 살짝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끊김 현상 버벅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예를 들면 좋냐면 스마트폰에 저가형 보급형 있잖아요 CPU랑 램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게 요거랑 지금 상반되는 건데 작아서 휴대성은 좋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림용으로 그림 그리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냥 저처럼 강의용으로 이렇게 PT 띄워놓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용으로는 그냥 사용할 만하다 이 정도일 것 같구요 마지막 단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컴퓨터와 연결할 때 이 연결 방식이 지금 유선인 점이 좀 아쉬워요 좀 고가형 타블릿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블릿은 저가형이다 보니까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글씨가 타블릿인데 지금 굉장히 악필이죠 이 악필인 이유는 제가 원래 실제 펜으로 써도 악필인 것도 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휴대성 가볍다 가격이 저렴하다 단점 끊기면상 그림용으로는 작죠 이 부분에 그리고 연결 방식이 무선인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